우리 이 티셔츠를 갈아입고 와, 우리 하나니까. 나 생각해보니까 시원이랑 20년 알았는데 시원이 여자친구 썸타는 여자도 본 적 한 번도 없는거지. 아, 진짜로? 그 정도? 진짜?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봐봐, 이렇게 해놓으면 들어왔을 때 희철이 같았으면 일단 우리한테 뭐 형이고 뭐고 없잖아. 야, 너네는 아, 이러잖아. 근데 얘넘 아까 봤어? 그러자마자? 딱 들어왔어, 선생님. 그러니까. 일단 불어. 일단 불어. 일단 불어. 다르다, 나는 진짜 우리 집 변화 밖에서 들어오자마자 진짜 찐 욕을 했거든, 나는. 이렇게 같이 슈퍼주니어 옷을 안 입으면 사람들이 둘이 같은 팀인 줄 몰라요. 근데 이거 봐봐, 이 티 하나 입었음에도 애가 되게 편해 보이죠. 그리고 너는. 이거 하나야. 맞아, 맞아, 맞아. 일단 봐봐, 너는 주변 공기를 안 좋게 만들어. 뭐야. 뭐라고 써져 있는 거야? 이거 유니세프에서 선물해줬어요. 아, 나 진짜. 선물 많이 받아. 나 집에다 이렇게 얘기해. 나 집에다 이렇게 유니세프 국기 해논을 처음 봤어. 그리고 너의 어떤 아까 형이 얘기했던 뭐지? 제스처. 제스처. 제스처 이런 거 거기 있어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들다고 그냥. 시현이 거절할 때 이거 많이 하지 않아? 아유 형. 어, 저는. 이거 하지 않아요. 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때? 아니, 근데 이 행동이 약간 거부감을 줄 수 있어서. 완전. 아, 여기. 그냥 왜냐하면 그냥. 아니, 저는 그냥 뭐 말로 하는 거랑. 그냥.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거 어때? 이 느낌 어때? 나를 봐봐, 제가. 어, 이거 난 다가갈 수 없어, 그냥. 어, 좀 약간. 벽이야, 벽. 어, 이게. 여러분, 우승이나는. 그냥 갓. 이거는. 노우, 이런 느낌이야. 노우. 봐봐. 여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자기야, 자기야. 그리고 입만, 자기야. 뽀뽀하려고 하는데 여자친구한테. 노우. 나 너무, 나 너무 상처받은 것 같아. 그러지 않겠지? 내가 그냥 친구 안녕하세요. 아니예요. 아니예요, 형. 아니, 애 또. 어떻게 보자. 시원이라는 BX로. 아, 소원 아니야. 혼자 witches easy Van là, 그냥 shy기만 하면 안 mmm consequences. 그러니까 나는 얼굴 위주에서 얘기하고 싶어. 얼굴 위주. 얼굴, 얼굴. 꼬cs. 꼬칭가 다 XXTV päinho. 어, 이거 말해야지. 이거 말해야지. 이거 말해야지, 이거 말해야지. 구uc د whoop 그리고 감탄사에 영화가 너무 많아요. 아 맞아요. 왜냐면 우리 멤버들이랑 있을 때도 어디 막 큰 걸 막 신경을 보고 우와 이러는데 옆에서 혼자 와우. 오 마이 갓. 나이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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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아. 오케이 너 이름 없다. 이젠 한국적으로. 올타쿠나. 올타쿠나. 신토부리 같은 느낌으로. 올타쿠나. 올타쿠나. 올카니. 아 이렇게. 오 광고합니다. 모시라고. 그럼 아예 그냥 싼티 용어 좀 풀어줄까. 아 싼티는 우리가 많이 하니. 아 싼티 용어. 방송용으로 가능한 것만 알려주세요. 방송용. 당연하지 당돌 잭슨 무슨 리바이드 스코링. 당연하지 당돌 잭슨 무슨 리바이드 스코링. 당연하단 얘기야. 어떻게. 우와 저거는 살면서 처음 들었어요. 저도 처음 들어요. 당돌 잭슨 뭐라고요? 당돌 잭슨 무슨 리바이드 스코링. 아 죄송해요. 창피했어요. 말할 때도. 창피했어요. 말할 때도 뭐 젓가락 좀 줘. 젓가락 좀 줄래요 뭐 안 그러고 보통. 야 까락까락에 젓가락 좀 줘 이렇게. 그렇지. 아 까락까락 저거. 그리고 영어를. 반복으로 하면 싼티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두 번씩. 두 번씩. 두 번씩. 영어를 해도 돼. 약간 뭐 달라고 그럴 때도. 그냥 달라고 그러는 것보다 약간. 야 저 접시 좀 센터링 좀 해봐. 센터링 이쁘게 해봐. 오케이. 저거 왜 이렇게 웃겨 진짜 웃기는 짬뽕이다. 근데 형 미안한데. 시원히 이거 낮추려고 했는데. 우리 넷이 더 낮아진 거야. 신났어 뭐. 해봐. 그렇지. 해봐봐 해봐봐. 형 거 좀 센터링 좀 해봐. 센터링. 영어 발음으로. 형 이거 좀 센터링 좀 주시겠어요. 형 이거 좀 센터링 좀 주시겠어요. 주시겠어요. 하하하하. 이미 죽겠을 거야. 형 이거 센터링 센터링 센터링. 아니 일단 지켜봐. 형 이거 센터링 센터링 센터링. eles 형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게. 갔어 갔어.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형이 형이. 잘하네. 동생을 행복해한다 선생님이. 잘한다 잘해. 그렇지 그렇지. 못하는 애는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눈썹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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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 눈썹! 아 하나 올라가는 거? 눈썹 그냥 왼쪽 오른쪽 다녀요. 왼쪽 오른쪽 다녀. 눈썹 위로 끌어져. 아 안돼 안돼. 우리는 고민할 때 그냥. 어떡하지? 그냥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데 너는 고민을 너무. 아 이렇게. 아 진짜 그렇게? 아 이렇게. 아 진짜 그렇게? 아니 아니에요. 이런 진짜로. 형은 자존심 상해. 내가. 아 그거 좀 고쳐주고 싶어서 갖고 왔어. 뭐요? 전기 테이프를 갖고 왔는데. 전기 테이프를 갖고 왔는데. 눈썹을 내가 한번 이렇게. 여기 여기 이제 눈썹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여기 눈썹을 딱 붙일 거야. 움직일 때마다 보일 거 아니야. 이 테이프이. 움직일 때마다 보일 거 아니야. 테이프이. 아 그래? 그럴 때마다 종국이가 딱밤 한 대씩 때려. 아 얘를? 딱밤이요? 이거? 아 얘를? 딱밤이요? 이거? 이거요? 이 버릇을. 이 버릇을 좀 없애고 싶어. 내가 봤을 때. 그냥. 아유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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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소. 아하하하하하. 그런데 쟤가 뭘 잘못했을 거야. 나는 눈 크게 뜨는 거야. 아니 쟤가 못해. 야. 너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 인마. 40대까지. 어? 결혼 못할까 봐 인마. 우리가 걱정해서 하는 거 아니야. 형들이 나 해주는 거 아니야. 너 형처럼 살고 싶어? 형처럼 되고 싶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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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늘 부럽다고 얘기했잖아. 아 그건 그래. 아. 얘네. 클럽도 안 가. 자유롭게 사는 게 굉장히. 이 클럽도 안 가고. 이 클럽은 안 갈 수 있지. 이 클럽도 안 가고. 이 클럽은 안 갈 수 있지. 이 클럽은 안 갈 수 있지. 네. 어. 나랑 다르네. 난 줄리아나 이런데 매년. 어. 아니 시원히 너는 뭐. 저는 근데 만약 눈썹 안 움직이면 여기도 안 움직인 것 같아요. 어디 어디. 여기 안 움직인 것 같아. 아 그게 이제 하나가 안 움직이니까. 연계적으로 근육이라는 게. 되게. 하아. 그렇게 움직이면 하나 맞아야 되는데. 너도 봐봐. 지금. 이건 대기업 어디 회장님. 봐봐. 이게 나랑 똑같은 날. 어. 입국한 거거든. 어. 이게 연예인 입국. 연예인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장관님 입국하는 거 봐봐. 아 그런데 저거. 이게 장관님이 입국하는 거지. 아니 이거는 약간. 어. 이거는 봐봐. 이거는. 정쟁이. 이게 진짜. 뭐지. 회장님. 너 이거 또 나 앞으로. 나처럼 이렇게. 이렇게 애니메이션 티셔츠. 그래서 내가 좀 준비한 게 있어요. 뭘 준비했어요. 이 싼티의 최고봉은 사실. 준비가 안 해져요. 이건 싼티의 최고봉이야. 내가 막 방송했을 때. 뭐예요. 애들하고 놀 때도. 왜 이렇게 안 봤어. 얘 입장에서 싼티의 최고봉이면. 개고기로 비눗방울 불기. 아 그거. 하나씩 잡으세요. 오늘 시원이 생일인데 왜 그래. 개고기가. 따로 상관없는데. 몇 번 개고기다 이건. 처음 보는 개고기인데. 얘 왜. 일단 플라스트로 된 것만 해봤는데. 아 근데 얘는 원래 웃을 때도 이렇게 웃어서. 웃을 때 끼는 거야. 뭐예요. 뭐예요. 아 이렇게 Iím은 거야. 모여로 운동 치실 part. Cha 폰 시원하게 신Before. 어떻게 아시는 게 아니지. 안 hartuisme. 이렇게 자세히 귀신 안. 이거 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왜 이렇게 잘해. 이거 왜 이렇게 잘해ача. 이거 왜 이렇게 잘해 그제. 이거 왜 왜 이렇게 잘해. 회원령보성. 너 욕한 적 있어? 살면서? 잘하죠. 너가? 친구들이랑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은 하죠. 나 잠깐 얘 욕하는 거 거의 못 들어봤어. 활동하면서. 욕을 어떻게 할까? 나는 사실. 그러면 맨날 준호가 나한테 놀리는 욕 한번 해봐. 어떤 욕? 뭐요? 야 이 그지. 발음을 너무 세게 했잖아. 우리가 하면 욕을 하고. 형인데. 야 이 거론베니야 이거. 야 장거지야? 해봐. 시작. 야 해봐. 괜찮아. 해봐봐 해봐봐. 종국한테도 해봐. 아 얘는 이렇게. 뭐라고? 아니. 야 이 휴지춤아 휴지랑 결혼해라 이. 휴지. 야 이 휴지춤아 휴지랑 결혼해라 이. 아 이거야. 형 봐. 저기 있잖아. 감탄사. 감탄사 해봐. 그 멘토는 누가 알려준 거 같지 않은데?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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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춤이래 형. 잠시만. 휴지춤이래 형. 휴지춤이래 형. 휴지춤이래 형. 휴지춤이래 형. 휴지춤이래 형. 제가 뭐주가. 아니. 구영수. 앤이 든 거잖아. 아. 저거. 아니. 다른 애를 들어. 아니. 예를 들어도. 아니. 예를 들어도 너무 가슴에 입이 나온 거 같아. 휴지. 휴지벌래 형. 휴지벌래. 휴지벌래. 나 때문에 처음 들어봤는데. 야 휴지벌래야. 아 해봐. 휴지벌래를. 어? 봐봤나?